이번에는 좀 더 회원들끼리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와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내빈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해이한 모습을 보이면 또 안되겠죠 그래서 이제 행사를 시작해야 되니 모두 자리를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제8회 오빠다카데미 회원전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시작되어서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거쳐 오늘 여기 대구 예술회관에서 마지막으로 전추됩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조계종종종예하성 박근수님 모시고 성대의 행사를 치렀고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주지스님 이하 여러 스님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시도 꼭 해달라고 요청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안될입니다장님 이제 생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 모두 자리에서 이름 놔주십시오 그래도 형식의 대로 하겠습니다 제8회 서우남 오빠다카데미 회원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회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